요즘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는 하신... 어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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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자 혹시... 니폰 포대는? 혹시 니폰 포대는? 어? 어른아이? 네 어른아이예요 야 하나요 아 저mana 이에요 저 누, 누나 아니야 네가 여인이야 저 영남이 형 엄청 친한 형이에요 야 너 아가리 싸먹고 있어라 조용히 해라 너인사했나? 이거 안했지?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누나 왜 옷이 바뀌었네요 오늘 만나는 날이라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? 진짜 미쳐 나갈이 싸물어라 오늘 진짜 조용히 조용히 다녀 반가워요 어른아이 얘기만 했는데 얼굴 보니까 더 좋네요 나는 느낌이 눈이 오는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새끈하신 것 같아요 새끈? 고마워 말씀 나오세요 주문이나 좀 고마워 먹고 싶은 거 저는 프라테스 나는 체리콕 체리콕 체리콕이요? 먹고 싶은 거 내가 살게 괜찮아요 빨리 좀 어른아이 이름이 뭐예요? 본명이요? 저는 배아름송이요 배아름송이요 배아름송 이름도 어쩜 이렇게 이쁘지? 배아가 송이고 름송이 아니요 배아름송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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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송이 있어요 부자송이 있어요 오빠 이름은 뭐예요? 저는 그냥 희황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희황이요? 네 그러면은 황오빠네요 황오빠 괜찮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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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니까 나 말 편하게 해도 될까? 네 편하게 해도 될까 나는 저기 오텔 일본에서 난 주로 활동하지 오 그러면 막 시보야도 가시고 그리고 하라죽구도 가시고요? 아 그런데 나와바리죠 우와 그럼 일본어도 잘하시겠네요 오랜만에 이따다닥きます 오 오 오 오 아なた의 취미야?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빠 일본어도 잘하시고 응 그정도야 뭐 저랑 말도 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빠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? 어 나는 운명이라는 건 뭐 그렇게 생각해요 끓는 물이 정점일 때 거기에 포카칩을 넣는 것 뭔 소리야? 포카칩 한 조각을 넣는다 네 네 뭔 개쌉소리에요? 하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어 넌 잘 모른다 혹시 책 좋아해요? 어 네 저 소설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조금 쓴 것도 있고 그래요 어머 책도 써? 네 네 대단한 대단한 건데 난 책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몸으로 읽는 내 몸에 쌓여가는 흰 개미 같은 그런 느낌 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흰 개미요? 네 온몸을 막 쫓아다니잖아 그리고 막 하얗게 간지럽히는 그런 거죠? 그런 느낌이야 그런 게 진짜 책 그 글씨 하나하나가 난 다 개미 같아 아 잠시만 잠시만 입으로 똥을 싸세요? 아니 너는 너 책을 읽니 너는? 아니 너는 책을 알아 넌 노르고 얘는 얘는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네 어 그럼 혹시 책도 지금 써? 어 네 최근에 완성된 게 하나 있는데 어 늑대 같은 그놈의 욕은 멋있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누나 다 짬뽕 된 거잖아요 뭔 소리? 아 조용히 하라고 진짜 그냥 신경 쓰지 마 얘는 아무것도 몰라 네 모르는 쟤는 아닌데 너는 좀 쟤 같다 하하하하 그 라인이 되게 예쁘시다고 해야 되나? 콧대 그리고 목선 어깨 라인 와 제가 동경하던 그런 라인이에요 어 뭐 혹시 내가 손금을 좀 볼 줄 아는데 오빠가 손금을 보실 줄 알았나? 손금 한 번 봐도 될까? 어 네 잠깐만 실례가 안 된다면 옆으로 한 번 가봐도 될까요? 네 아들 낳겠다 하하하하 잠깐만 응 어 아들 낳겠다 아들 뭐야 이게? 어 여기 봐록 튀어나오지 아들 몇 명이요? 요게 아들 어 두 명인데 한 명은 나 닮았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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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오늘 충분히 대화가 된 거 같은데 하하 이게 좀 일본 스타일이긴 해 우리 워낙부터 1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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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벌써 사귄다고요? 어? 원래 운명이란 건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복합집이라고 했지 전 운명을 믿어요 응 어? 어? 벌써 손을 잡아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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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매력적인 여정 뭐올나? 응 잘 만난 거 같아 옷을 하는 것이야 아 근데 지금 비몰이 뭐였냐 진짜 어? 어? 야 별음송해 어? 어? 뭐야? 상현 너 둘이 뭐야? 아는 살이야? 네 오빠예요 친오빠? 네 우리 뛸까? 네 미쳐해 벗어 야 여름송해 사랑은 식지 않은 빨래 같은 거야 식지 않은 빨래요? 영원히 건조되지 않는 촉촉한 사랑? 엔 역 JACK 정확 needed 연주 감사합니다.